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우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저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법한 LCDC 브랜드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상이 옷을 보기 더 좋잖아요. 전달하기도 좋고 설명하기에도 더 편하니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번 여름 시즌의 LCDC를 소개시켜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착장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착장은 이번 여름 시즌의 LCDC 제품하고 또 제가 주구장창 이번 폼 내에 잘 입고 다녔던 좀 많이 보셨을 법한 이 플리츠 스커트 착장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플리츠 스커트는 활용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입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또 저처럼 이렇게 아디나 스트랙 팬츠에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 같이 매치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곤 하는데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얘는 또 벨트 고리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벨트도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스커트이고요. 제가 위에 입고 있는 탑 두 가지는 이번 여름 시즌의 신제품이에요. 티셔츠는 안에 약간 슬립 리본이 달려있는 프린팅 되어 있는 티셔츠인데 그다음에 이 위에 입고 있는 탑은 후크로 되어 있어서요. 사선으로 디테일이 잡혀 있고 후크로 여밈을 하는 탑인데 얘도 또 레이어드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또 좋은 점은 허리를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상체 실루엣을 좀 예쁘게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가방도 LCDC의 이번 시즌의 신제품인데 이런 트렌디한 감성도 있으면서도 이번 시즌 LCDC 악세사리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주렁주렁 떨어지는 디테일들이 많거든요. 일단 가방 자체가 가벼워서 들고 다닐 때 어깨가 부담이 된다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 착장의 슈즈를 고르시는 팁을 좀 드리자면 운동화를 신으면 좀 꾸안꾸 느낌이 나는 좀 편안한 룩이 될 수 있는데 살짝 저처럼 부츠같이 좀 끼를 많이 부린 이런 신발 같이 신어주시면 좀 룩 자체가 좀 재밌고 믹스 매치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슈즈를 한 번 매칭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블랙을 좀 빼고 밝은 느낌으로 입어봤는데요. 얘는 카라 티셔츠인데 트위스트 되어 있는 느낌의 카라 티셔츠예요.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돌아가 있어서 허리 실루엣이 좀 예쁘게 잘 보여지는 느낌이 있고 그 위에 제가 레이어드한 이 나시티는 봄 시즌에도 이미 나왔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진짜 잘 입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레이어드해서 많이도 입었고 단품으로 자켓 안에 입기도 했었는데 앞에 이렇게 후크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열어서 연출할 수도 있고 닫아서 연출할 수도 있고 뭔가 레이어드할 때 조금 더 재밌는 요소를 추가해 줄 수 있어서 얘도 이 레이어드용으로 너무 잘 입고 있고 그 팬츠는 제가 LCDC 데님 팬츠를 시즌별로 꼭 하나씩은 소장을 하고 있는데 워싱이 좀 더 과감하게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빈티지한 느낌이 좀 더 들어간 살짝 노란끼가 도는 워싱이라서 오히려 옷 매칭하기가 좀 더 쉬운 편이에요. 데님은 기본적으로 푸른 계열이니까 여기에 노란 톤의 워싱이 들어가면 톤에 구애받지 않고 좀 매칭하기 쉬운 팬츠여서 얘도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되게 귀여운 프릴을 제가 지금 달고 있는데 얘는 반만 요렇게 감싸져 있고 반은 그냥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연출을 하는 건데 좀 자칫하면 좀 지루할 수 있는 심심한 룩에 얘 딱 하나 얹으면 되게 좀 재밌고 신선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착용해보시는 거 추천해 너무 드리고요. 얘는 아예 레이어드가 되어 있는 벨트예요. 이런 벨트가 나와주면 전 너무 고맙죠. 두 가지로 나눠져서 착용을 하는 벨트고 이 가방도 아까 첫 번째 착장에서 들었던 화이트 버전이고요. 쨍한 화이트는 아니어서 또 룩 매칭하기에 나쁘지 않고 또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어서 여름에 밝게 입고 하나 들면 딱 시원해 보여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올블랙으로 입어봤습니다. 위에 있는 탑은 캐주얼하고 터프한 팬츠에 매칭하기 되게 좋은 탑인데요. 저지 소재라서 신중성도 엄청 좋고 편하고 되게 시원한데 모양 자체가 좀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입었으나 편해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아주 좋은 치트키 티셔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저처럼 이렇게 하나의 오프 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 뭐 올려서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이 매듭을 여기다 묶느냐 혹은 또 여기다 묶느냐에 따라서 좀 되게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원하는 모양으로 맘껏 묶어서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나만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티셔츠가 될 것 같아요. 그 팬츠는 보기에는 앞에는 되게 좀 심플해 보이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묶어서 끈을 연출해서 입는 팬츠예요. 근데 뒤가 포인트예요. 약간 포켓벨트를 이렇게 레이어드 한 것 같은 팬츠여서 그냥 팬츠를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되게 뭐 돼 보이는 그런 팬츠입니다. 제가 이번 시즌 여름 LCDC에서 원픽을 꼽으라고 하면 이 원피스를 원픽으로 추천을 할 것 같은데요. 레이어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레이어드 인생에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피스라서 일단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위에 탑을 입고 스커트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고 팬츠 밑에다 레이어드 한 상태로 입을 수도 있고 원피스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똑같이 봄 시즌에 나왔던 슬리브리스랑 동일하게 후크 디테일로 되어 있는데 슬리브리스나 탑이나 어떤 탑을 레이어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도 많이 달라질 거라서 얘는 레이어드에 아주 최적화된 아이템이라서 꼭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싶었고 안에 입고 있는 슬리브리스는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슬리브리스인데 이런 사랑스러운 느낌의 아이템들을 좀 매니쉬하고 좀 투박한 아이템들과 매칭을 했을 때 더 그 매력이 극대화돼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컬러 자체도 더스티 그레이 컬러인데 이런 레이스 트림이 장식되어 있는 슬리브리스들 중에 잘 나오지 않는, 흔하지 않은 컬러잖아요. 레이스 디테일 자체는 되게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데 컬러는 좀 매니쉬한 컬러로 눌러줘서 자체만으로도 좀 믹스 매치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얘도 꼭 소개를 시켜봐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팬츠는 이전 시즌에도 계속 나오는 와이드 데님 팬츠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좀 과감한 핸드 브러쉬 워싱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 이렇게 군데군데 좀 워싱이 들어가 있는 게 재밌는 요소고 벨트는 두 개로 되어서 하나의 벨트지만 벨트를 레이어드 한 거 같은 느낌이 나는 아이템이고요. 또 레이어드의 핵심은 치렁치렁 할 때 또 그 맛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맛에 잘 살려줄 수 있는 주렁주렁한 벨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좀 이 뷰를 보완하면서도 또 편안한 느낌, 꾸안꾸의 느낌을 좀 가져가고자 이렇게 크록스도 매칭을 해봤고 이거 좀 굽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키를 속일 수 있답니다. 캐주얼한 전체적인 룩에 각을 잡아주고 싶어서 자켓을 착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룩에 좀 각을 잡고 싶다 할 때 자켓이 필요한데 사실 날씨가 더워지면 입을 수 있는 자켓들의 수가 완전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얘는 썸머울이라서 일단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고 그레이 컬러 잘못 입으면 너무 포멀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진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밑단에 약간 이렇게 벨트고리가 더해져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너무 포멀하지 않게끔 느낌을 잡아줘서 마음에 들었고요. 얘도 올 여름에 또 올 봄에 좀 잘 손이 많이 갈 아이템이었어요. 이번에는 요즘 유행하는 벌룬 스커트를 제 스타일대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 벌룬 스커트는 입어보고 싶다고는 항상 늘 생각했는데 보기보다 약간 골반이랑 좀 힘이 좀 있는 편이라서 잘못 입으면 여기가 되게 부해 보여서 좀 선뜻 도전하기 힘든 카테고리 아이템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딱 잘 맞게 떨어지고 그 밑으로 이제 풍성한 볼륨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아무래도 좀 부해 보이면 전체적으로 몸이 다 좀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잘 잡아줘서 좀 도전해보만 하다 싶어가지고 착용을 해봤고요. 또 그냥 일자로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브이컷으로 또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안에 이 매칭한 팬츠는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핏의 부츠커팬츠로 매칭을 했고 또 이제 키를 속여야 되잖아요. 키를 속이기 위한 시트키를 또 한 번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 매칭한 이 탑은 안에 입은 건 가디건이에요. 전 365일 이제 추위를 타는 사람인데 그래서 늘 항상 이런 가디건은 늘 구비해두고 보이면 늘 모아두는 타입인데 얘가 딱 적당하게 봄, 여름, 가을 되게 잘 입을 법한 가디건으로 나와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얘는 되게 짜임이 되게 성글게 여기저기 잘 짜여져 있는 니트예요. 좀 짜임새가 재밌는 가디건이고 또 팔 부분은 약간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짜임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팔뚝이 좀 얇아 보이고 또 팔이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백은 마찬가지로 LCDC의 여름 시즌 신상품인데 가벼워 보이기도 해서 좀 클래식한 백을 매칭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매칭을 해봤는데 쉐입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또 클래식한 요즘 유행하는 볼링백 스타일인데 양 옆에 지퍼가 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양 끝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또 제가 좋아하는 키링을 마구마구 달 수 있는 백입니다. 이번에는 귀여운 느낌이 살짝 가미된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메쉬 소재의 프릴 탑은 이번 시즌 LCDC에서 제가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완전 레이어드에 최적화되게끔 나와 있는 탑이에요. 좀 언밸런스하게 여기 옆에 딱 프릴이 떨어지는 이런 것까지 다 레이어드를 위한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안에 비치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좀 프린팅 있는 탑과 매칭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 시즌에 나온 프린팅이 되어 있는 탑과 매칭을 했는데요.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 위에 이거 하나만 걸쳐줬을 뿐인데 룩이 갑자기 딱 재밌게 살아나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아무래도 좀 더워지다 보니까 반바지를 이제 입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이런 버뮤다 팬츠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되게 좀 신경 쓴 느낌이 나는 재밌는 룩을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 귀여운 프릴 아이템을 매칭을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룩에 좀 너무 사랑스러운 많지 않나 해서 눌러주고 싶어서 좀 투박한 부츠랑 매칭을 했는데요. 안에 매칭한 티셔츠의 프린트는 프린팅이라고 해서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모노톤의 조합이어서 여기저기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아이템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얘는 아우터 안에 입었을 때도 살짝 이제 보이는 게 예쁠 거고요. 이런 티셔츠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스타일링할 때 이런 티셔츠가 없으면 계속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이제 CDC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스타일링을 하실 때 아, 이 티셔츠도 같이 살 걸 하는 생각이 꼭 드실 겁니다. 그만큼 좀 활용하기 너무 좋고 계속 이제 머릿속에 잔상이 남을 티셔츠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LCDC와 함께 총 6 착장을 입어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착장 있으셨나요? 사실 6개 중에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이 다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좀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좀 신나서 컨텐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